월드스플레스 그리고 토요일 1교시 자 개념을 활짝 열었어요 자 오늘 공부합시다 있는 날이에요 1교시에는요 이혜승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어시간 공부합시다 준비되어 있구요 2교시에는 드라이브 뮤직 순환음악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,4교시 bj 배터리 유명했던 거 보러 왔다 자 오늘은 또 주영훈씨의 음악개념을 공부합시다 주영훈씨의 음악개념을 추구한다고 본인이 본인 음악개념을 본인이 본인의 음악개념을 추구한다고 본인이 본인의 음악개념을 추구한다고 본인의 음악개념을 추구한다고 본인의 음악개념을 추구한다고 한 번 더 대중으로 이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드스플레스 1교시는요 란닝프라크 데이크 SK제이크 1577 1577 대리운전 아주 캐피탈 라이브스플레스 기아주동차 현대주동차 함께해요 다이브스플레스 셀프스플레스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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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